유통업체로서는 사상 최대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용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로켓 배송을 중단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여기에 리뷰 조작은 없었다는 반박 자료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공정위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자체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 1,400억 원 과징금 부담 때문에 서비스와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용자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경영이 소극적으로 바뀌면 결국 소비자 손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되레 협박한 것이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공정위 발표 자체를 부인하는 자료도 공개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자체 상품에 좋지 않은 평가를 솔직히 남기기도 했다며, 3년 전 일부 직원들이 남긴 실제 후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쿠팡이 고객을 속인 게 분명하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쿠팡의 주장은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며, 향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또 판단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쿠팡이 정기 구독자 이탈을 의식해 로켓 배송을 실제로 없애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